싱글즈 12호 안녕하세요 싱글즈 라예 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이크와 함께 싱글즈 12월로 커버합으로 촬영했는데요 12월 하면 뭐죠?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죠 우리 프리즈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포장하면서 싱글즈가 준비한 다양한 질문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프리즈분들을 위해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 고!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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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상관없다면 저는 2024년에는 더욱더 많은 프리즈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선물 받고 싶다 크리스마스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메마른 입술에 립스틱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니 여러분 진짜 요즘 같은 보습에 진짜 많이 신경 써야돼요 안 그러면 피부가 갈라지고 저는 진짜 못참겠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회해 봐 그리고 요이크 요이크 요이크의 강조 그의 강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잘 어울린 이 눈송이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간지럽죠 물이 자랐는데 이걸로 붙여요 이걸로 아 혹시 마보예요 어 저의 피부관리 방법은요 유이크의 목클렌징을 사용합니다 그게 저의 피부 좋은 꿀팁 이에요 지금 그 유이크 목클렌징이 다 떨어져서 다시 사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거요 여기 형사에 자주 사용해요 되게 좋습니다 보습 효과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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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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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촉촉하고 장시간 유지되는 느낌 메마른 입술은 뭐예요? 메마른 입술은 뭐예요? 바로 립스틱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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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크리스마스엔 괴로워요 완전 괴로워요 아 그쵸? 깨롤, 잔잔 어깨를 들으면서 잠들기 완성 잠깐만 회원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행복했어 행복한 어떻게 해줬어? 양반테이프 이게 양반테이프? 잠깐만 손으로 붙여 아 그럼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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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와 이제 하도 새해에는 메모리즈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활기차게 메모리즈 활기차게 아이고 수염 아니냐? 내 맘대로 할거야 이거는 루돌프도 고양이도 아닌 이상한 정체 모를 동물입니다 일단 저는 이거 립밤이랑 미스트 먼저 포장할 겁니다 나도 여기 있는 미스트랑 립밤 포장하겠습니다 여기 있나요? 이거 오케이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브리즈 제 이니지알까지 했는데 브리즈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즈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이거 일본어로 브리즈 아리 같더라고 적었어요 난 진지에 난 진지에 여기 있고 있다 Have a very italy 크리스마스 breeze with love and talk 이렇게 썼어요 Santa Claus hat tree 이거 뭐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인사 드릴게요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싱글 해저와 함께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한 현장에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싱글 해저와 함께한 다양한 콘텐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라이즈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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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